ㄷㄷ 평소에는 얌전한데 화내면 무서운 누나 나 뭐 골랐지? 고래봐 최대체로 골랐나? ㄷㄷ 천면증 뭐해? 뭐해? ㄷㄷ 아..잠까만 학습 현실개정 일진광풍 일진광풍 빨리 분파 강화해야돼 벨튀두르기 가르기 부복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세상에 흠 하나 잡을수있었구나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음.. 쓰암 분화 강화하고 엘리트 잡으러 가자 음? 아 이거 엘리트 잡지 더변 울바 아잇 핸드크스에 순간 아이고 참말로 아잇 블리트.. 죽었죠? 마음의 요새 아잇 미라 왓서 희망평 왓서 희ad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오우 얼얼 트안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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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안식들 여기 엘리트 peas 춸 여기 엘리트 추 términ 예, 16극형 광광 아..디실뻔했네 윙보츠 보스 육괴력이네 울파랑 마요랑 이렇게 강호할까? 딜이 좀 모자랄 수도 있겠네 없어도 그냥 단식까지 들어가봐야 안 모자랄려면 이게 와주지 이게 와주지 크으 지은 씨 후은 씨 교수는 대차 저열 소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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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앨리스 잡자 상점도 가고 해봐 예스 포션 빼는 거 별로인가 포션 괜히 쓰는 거 같기도 하고 조금 아깝네요 내 교훈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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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감보다는 저거 넣자 그 저지 제이제이 넣자 아 뭐야 이거 아 named 아 아 아 아 하 참네 그냥 맞을까? 이거 싸그리 강화하면 교훈과 보기 편하겠다 얘네들 경각별 선견지명 에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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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? 진동 없이 16곱사기 3뎀이라고? 아 교훈수의 길 좀 해라 진짜 중곱지향 펜터그래프 제어지 나이스 제이제잉 눈물거리 가방 가방 vs 카드 제거 서비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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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실 속이기 현실 속이기도 필요없나 아니 근데 저거 분화 그 추월 나올거 아니면은 하지만 추월이 나온다면 어떨까요 그 추월 음 음 아 교훈색 진짜 말 안댓네 저거 승견 지명 손절 광풍 두장이기 때문에 손절 보호 호 호 보호는 보존이라서 드로우절 덜 먹긴 한데 두바퀴째고 더는 좀 덜 먹지 교훈이 강화 거의 다했네 그러면은 루비 열쇠 얻을까 관광 장장 강화 필요한 것도 없어오고 이거 뭐 가져가죠 교훈 가져가겠네 아, 세상에. 마무리 미션 잘 맞습니다. 천원 올려서 만원 맞춰드립니다. 상점 마이크를 그만 쓰세요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핵 써서 돈번 썰 분들. 이제 오른쪽 꺼 때려잡아야 되는데. 이제 오른쪽 꺼 때려잡아야 되는데. 이거 오른쪽 꺼 잡고. 교훈 땡겨서. 왼쪽 꺼 잡을 수 있나? 대로가 좀 안 좋게 나왔네. 왼쪽 꺼 킬각은 확실히 나는데. 왼쪽 꺼 잡고. 딱댐. 장화 때문에 딱댐 아니네. 데우스 마키나. 마키나 필요 없지. 다 필요 없지. 이것도 다 필요 없는데. 차라리 세 장 이런 거 주제. 그래도 성수는 별로. 대가 안 꾸우니까. 이건 없으면 되겠다. 지금 불 많이 봐도 할 거 없는데. 엘리트나 볼까? 상점 다니면서. 상점 다니면서. 제거도 하고. 엘리트도 하고. 지금 수비 빨리 지워야 될 거 같네. 수비 빨리 지워야 될 거 같네. 수비 빨리 지워야 될 거 같네. 띠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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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수비도 많아서 추월 떴다 격분 추월엔 역시 격분이지 근데 격분 넣으면 제거 못한다 차라리 수비를 지울까 아 근데 지금 격분 필요하네 진노 카드 울화 한개밖에 없어가지고 격분은 몹이 줄 것 아 이거 수비 지우는 게 맞겠지 다수 둘 다 필요 없으니까 둘 다 지워도 아니 둘 다 지우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다음에는 수비를 지우도록 하자 이런 미친 이런 미친 광풍도장 맨 밑에 짱 박혀있는거 굳은 삼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뭔가 이상한데 단식을 두 장이나 넣어서 그런가 왓츠하우트로우야 괴판이긴 하네. 아니. 아니. 죽었는데? 죽었는데? 체력 80 아니어서? 체력 80이었는데?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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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을 믿을 수 없군. 안 되네. 이게? 음. 명치 달렸어. 예를 들으면.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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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ere she goes. 승격적인데 천신? 천신 있음 뭐하냐? 드로가 없는데 아싸 추월 추월 미멘전 굳이 안 바꾸어도 되는데 광풍을 드릴까? 아 이건 계산 못했다 운밍고트로 창방 점프 하마들아 운밍고트로 창방 점프 하마들아 운밍고트로 창방 점프 하마들아 운밍고트로 창방 점프 하마들아 아니 이렇게 센데 왜 운밍고트로 창방 점프 하마들아 운밍고트로 창방 점프 하마들아 운밍고다 운밍고트로 창방 점프하마들아 아, 확실히 되게 즐겁네. 아, 근데 뭐 이 캐릭터가 있는 걸 어떡해. 에, 나사 빠진 캐릭터 진짜. 아, 나사 빠진 캐릭터. 뽑을 카드 더미, 새들어 안다니. 실수한다. 그러면 이것도. 심장 상방에서 힘들 수도 있겠네요. 없으세요. 휘갈김 있어야 되겠다, 이 정도면은. 가장 세게 맞을 수 있는 캐릭터. 드루만 위에 잡혀주면. 빠른 게 아닌가. 이런 차지. 아, 이 캐릭터 진짜 드로우에 하자인데. 아, 살려주세요. 이 녀석 в 계nos에ları 저의 주님의 도구가 있습니다. 아, 그 두 개는 성장에 남아있다니. 저에게 안쪽으로 하자. 저에게는 주님의 도구가, 그가 말에 없을 수 있습니다. 이 녀석은 당시 에어왔스에 будут 정해져서, 아싸 켈리 켈리 오케이 땡큐 커팩트는 안되겠지 아싸 켈리 아싸 켈리 마지막에 켈리 아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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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켈리